주님, 오늘도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전해주러 갑니다. 착한 아이들, 착한 아이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와, 진짜 오랜만에 농물의 숲 놀러 왔습니다. 올해... 국시 꿈쌈어 프레스 되실 수 있는데요. 어우, 귀엽다. 와, 다푸라미로다가... 닌텐도가 뭘 좀 알아. 자, 지금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어, 선물 보따리를 짊어진 어떤 분이 섬에 와 계신 걸 봤대. 산타가 오나요? 우리 마을에? 야, 식소 봐. 왜, 왜, 왜 그래? 뭐야? 뭐야? 아, 오랜만에 와서 그런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아, 루즈! 크리스마스 리스? 야, 날 잊지 않았어? 여기 누구네 집이지, 여기? 얘, 얘 걔 있잖아, 걔. 걔 누구지? 야, 내가 만들어준 옷 입고 있네, 얘? 얘... 몽키, 얘. 몽키! 아, 젤리! 웃기네. 여기 등에 뭐야, 저거? 개예요? 랍스타인가? 얘가 그린 걸 텐데 등에 뭘 그린지 모르겠네. 뒤에다가 멋있는 그림을 하나 그립시다. 호랑이 한 마리 그리는 거 어떨까요? 호랑이가 어디 갔지? 있었는데? 호랑이 어디 갔지? 왜 개구리가 있지? 개구리... 어, 개구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잘 그렸네. 오케이. 아, 잘 있어, 몽키. 이게 걔네 집인가? 나갔네. 여긴 누구네 집이야? 여긴 누구네 집이야? 아! 얘! 제일 그... 뉴비, 뉴비. 얘가 그니까 그... 람쥐... 람쥐몬? 아, 실바나! 어... 감사합니다. 뭔데 어딨어, 뭔데. 내 친구. 어, 뽀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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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집에도 왔었어? 뽀얀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뽀얀님. 무슨 책 읽었어요? 뽀얀님, 어제 무슨 책 읽었어요? 어, 귀여워. 어? 루돌이 걘가 보네? 어, 산타로우스 선물 가져왔나 보네, 루돌이가? 걔는... 걔는 어디 있냐? 어, 여기 있다! 어? 어? 츄츄! 운동을 생각하는 문대. 어, 너무 좋아요. 운동을 하진 않고 운동을 생각한다. 이게 문대지. 어, 곰비 여기 있네? 곰비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열 받게. 어? 어이. 이봐요. 얘는 왜 이렇게 눈이 빛나? 검은 코를 가진 술록. 4. 2. 3. 2. 10. 4. 알아서 만들어 줄게. 8. 토키 3. 포장지 3개로 가져다 주면 되나요? 사 주면 안 돼? 어, 여기 귀엽다. 진짜 뽀야민 전설.. 어 이건 뭐냐? 선물이야? 선물 왜 떨어져 있죠? 이거 내가 가지면 되는 거야? 만보기 포스터.. 누구야? 우리 집에 이거 두고 간 사람 누구야? 당신들 중 한 명이죠 이거. 만보기 포스터 여기다 두고 간 사람 누구냐고. 저예요? 아 나야? 미안합니다. 왜 여기다 날때? 아 무조건 만들어야 되나 보네? 이거 샀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 그럼? 그러면은 포장지 샀으니까 포장할 거 뭐 없나? 나뭇가지 포장해서 곰비 주자. 잠깐만 그러면은 저 장식 달려있는 나무는 어디서 찾냐? 나무 싹 다 밀어서 없는 거예요? 나무 진짜 없는데?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게 눈.. 이거 굴리면 눈사람 되는 건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커진다 커진다. 우와 커졌다 커졌다. 우와 겁나 맛있겠다. 야 이거 언제까지 커져 이거? 어? 이러면은 나 끝을 몰라 난. 나 끝을 모르는 사람이야 나.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알아서 멈춰주지 않으면 난 멈추지 않는다고. 아 이게 끝이야? 안 커지고 있는 거야? 끝! 둘이 뭐해? 뭐야 도시락도 만들어 줬어? 루즈가? 그러게 괜찮았다가 뭐니? 아 먹물 파스타? 그리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별로였다는 걸 겁나 돌려 말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포장지가 없어. 어떡하지? 너울이한테 가면 줘요? 너는 좀 쓰니까 왜 이렇게 더 밉상이냐? 보기가 싫으냐 하세요? 수납공간 확장.. 오! 어 그치 자리가 부족했는데 이걸 드디어 해줬어. 야 너 돈 얼마 있냐? 300만원? 제법 있네. 돈 앞두고 얼마야? 50만벨? 오케이 50만벨. 아 왜 이것밖에 못 들어 왜왜왜? 설마 또 나 인벤토리가 부족한 거야? 가질래? 아 진짜 열받네. 저거 저거. 오너먼트 저거. 아니 주머니 열공간 또 없어? 다 갖다 버릴까 그냥. 망사 모자? 코끼리 피리? 초록색 풍선? 만보기 포스터? 빛나는 별 액세서리? 이건 안 버려. 크리스마스 리스? 이거는 몰래 버려야 돼. 아까 루즈가 오늘 준 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제 주민들한테 선물 줄 수 있는 건가? 재밌겠다. 내가 산타가 될 수 있는 건가? 어 저거 파네. 크리스마스 옷 파네. 와 이거 제대로네. 나 근데 루돌프 할래. 산타는 너무 좀 식상한 그런 감이 있죠? 루돌프로 갑시다. 오 씨 겁나 귀여워. 오마이갓. 잠깐만. 여기다 그 빨간 코도 달아줘야겠다. 오 크리스마스 스웨터도 있네? 빨간 코 없나? 그 집에 가야 있는 건가요? 산타 옷도 살까? 일단 사자. 또 이거 이때 아니면 언제 입어? 오 따뜻해. 와 크리스마스 같아. 아 이거 부채 좀 놔봐. 익서봐. 지팡이 들고 있어. 뭔가 변장한 볼드모트 같은데? 크리스마스스러운 템 없을까? 그렇지. 이거다. 말 안 듣는 아이는 뒷산에다 묻었어. 이번 크리스마스엔 전 세계 모든 아이가 선물을 받아요. 왜냐면 나쁜 아이는 이제 없거든. 메리 크리스마스. 포장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선물 받나요? 옆걸이 양말? 진짜? 오늘 밤에 그럼 산타 와요? 벽에 걸어놓으면? 다 같이 넣어 줄래? 나눠 줄래? 오 도둑이다 도둑. 아 오케이. 이제 완성됐는데요. 잠깐만 이거 도둑인데? 집 가서 얼른 도둑룩으로 다시 갈아입자. 집에 돈이 왜 이렇게 많아? 하하하하. 졸부네 졸부. 집에 돈 싸야 먹고 있네. 여기 머리맡에다가. 여기 갈아 넣어볼까요? 짠! 양말 다 젖어! 불쾌해! 양말에 빚어져 제일 싫은 거 양말 신고 무릉덩이에 발 빠뜨리기 어 불쾌해 감사합니다 헉! 설렌다 진짜 어 여기 바퀴벌레 있으니까 덜이얼 이 오늘 정의로운 산타가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전해주러 갑니다 착한 아이들 착한 아이들 너희들은 하늘을 아주 착하게 보냈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게 얘들아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혹시 부대자루에 머리들었나요? 도둑 같은 옷이 근데 있나? 어? 이것도 좀 무서운데? 약간 궤도 느낌 하려고 했는데 어 좀 어? 아 이게 있네 그 햇 없나? 햇? 어 이거 너무 깜찍한데? 어어어 어어어 이런 느낌 어때요 여러분? 궤도 내 이름은 궤도 식빵 오늘도 정의로운 산타가 되는 거 허락해주세요 어우 우리 골비 웃으니까 귀엽다 크리스마스로 신났어 얘 너무 귀여워 어떡해 골비야 선물 줄게 아 왕교 아 짜증나 아 내 순수한 모습에 귀엽다 그런건데 아 이거 약간 몰래 줘야지 아니 나 지금 변장까지 하고 이거 그거잖아 아빠가 열심히 막 수염 붙이고 산타 옷 입고 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애가 눈치 없이 아빠! 이러면 아빠 흥 다 깨진다고 어? 야 식섭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주는 재미가 있지 오자마자 아빠! 나 그거 줘! 이러고 있으면 아잇 노잼 아 재미없어 정말 웃기다 끝! 야 여기 선물 하sam 어? 부듯하네 자식 자아식 으으 eru 이 녀석 머리 이렇게 막 뜯어놓고 싶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길 보면 가슴이 웅장해져 musım 그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 녀석 보다보니까 귀엽네곤비 어 곤비는 우리 함께 합니다 으으으으으으으 Adams CI 어 호치 기타 친다 호치야 SAS 3 그래 4 아니 내가 산타.. 내가 산타라고 속아주면 안 돼 얘들아? 아니 역할놀이 좀 하자고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옷 갈아입고 온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날 무슨 산타 할아버지 하청업체로 알잖아 이걸 오케이 몽키몽키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아니 바로 그냥 식섭 아니야? 바로 해버리네 그냥 연장이 아니라 내가 산타라고 넌 뭐 크리스마스 이상한 노래 듣고 있니? 진짜 고맙다 식섭 강조하지 말라고 어? 아니 너는 크리스마스에 뭐 이상한 노래를 듣고 있어 이.. 이상의 음악을 듣고 있어 어 뭐야 이거 그래 너희 전 존중해줄게 어 잘 있어라 아 나 근데 진짜 주는 맛 안 나게 바로 어 식섭 잠깐만 이래버리네 다른 애들 좀 뭉친 애들이 있을까? 노조야 안녕 그냥 뭐 맡겨놨지 어? 내가 산타이고 싶어 어? 이럴 거면 나 다시 나 다시 옷 갈아입을래 이럴 거면 내가 이거 왜 샀어? 어? 나 산타 하청업체 아니라고 오케이 오늘부터 크리스마스는 여름이다 뜨거워질 거야 어떻게 이번에 가장 충격적일까요? 네어 칼로리 못해서 슬픈 서른 살 아 너무 시려 평소 꾸미는대로 꾸미면 충격적일 듯 이 모습이라면 산타로 오해받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아요 난 빛내고 있지 난 빛내고 있지 내 머리로 식섭아 그런 모습을 빛내고 있지 안녕 이랬는데도 근데 식섭인 줄 아는게 너무 난 서운하다 고맙긴 뭘 생일 축하해 아니 아니 해피 크리스마스 오이 선물 받을 준비됐어? 이봐 누가 여기서 옷이랑 먹으래? 맛있게 먹으라고 자 여기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라고 아 두피 시려워 두피가 너무 시려워요 와 똥파리다 뽀얀님 집에 있구만 안녕하세요 뽀얀님 오.. 아! 안 일어나서 되는데.. 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선생님 선물 가져갔어요 여기 선물 너 착한 아이지? 문대는 말해주는구나 문대야 괜히 열었어 나의 환상이 날 받아주면 뭐가 무너졌어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둘의 사이가 아닐까 문대야 영원히 무한을 들이며 같은 트랙을 두는 너와 나 우리는 언제나 함께야 아멘